음모와 음모가 복합적인 그죠? 두 개 이상의 음모가 나옵니다. 여러분 그럼 두 개 이상 결합해서 읽어봐봐요. 어떻게 읽을까요? 너무 쉬워요. 어떻게 해요? 아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? 그 다음에 아우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? 어? 근데 이걸 어떻게 읽을까요 여러분? 어인가요? 아니시요. 이와 결합했을 때 앞에 혹은 뒤에 뭐가 아이가 나왔을 때는 이해나 에이라고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가 아닌 어떻게? 에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.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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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외만 기억하세요. 어 단독으로 쓰였을 때는 어지만 누구와 이와 결합했을 때는 어이가 아니라 에이라고 읽어줘야 된다.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어떻게 읽을까요? 어려운 거 없죠?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음모와 음모 두 개 이상의 음모가 결합했습니다. 그래서 아이 아우 어이 아니고 어떻게 에이 그 다음에요 어우 보구모였습니다.